1. 넌 하고 싶은 게 뭐야? 제 생각은 그래. 해볼 만한 건 참 많은데 이건 이래서 안 돼, 저건 저래서 안 돼.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그냥 확 질렀어. 한번 해보자! 뭐야, 너 실패했어? 재밌어. 근데 가치도 있는 그런 거. 난 좀 끌리던데. 넌 어때?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.